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내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순신 변호사와 가족들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데 그 이유도 공황장애, 심신쇄약. 내일 청문회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와중에 정부는 어제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 내놨습니다.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죠. 법무법인 LF의 한아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순신 변호사 지난달 31일로 청문회에 예정돼 있을 때도 공황장애다라고 해서 3개월짜리 진단서 제출하면서 불출석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가 날짜를 미룬 것이었는데 이번에도 또 출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법기술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집에 가서라도 어디 가서라도 데리고 오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일단 상임위 청문회에서는 동행명령 규정이 없고요. 국정감사,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동행명령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처럼 상임위 청문회에는 그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순신 변호사가 법률가로서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좀 느낌이 듭니다. 법적 대응을 얼마나 잘하냐면 아드님이 군대에 가 계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출석 요구서를 군으로 보냈더니 휴가가 계시는 거예요. 네. 마침. 네. 마침. 언젠간 복귀를 할 텐데 청문회 끝나면 복귀하시겠죠. 그렇게 기간이 될까요? 추가가? 내일 어쨌든 청문회가 끝나고. 그렇죠. 청문회 끝나고 되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게 지금 내일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국정감사 가자 이렇게 되면 또 복잡해지는 거니까. 국정감사. 그럼 현재로서는 청문회에 강제로 지금 정순신 씨 가족들을 국회 청문회장으로 상임위 청문회장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지만 그러면 이제 법만 피해간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지금 본인이 계속 이렇게 불질석으로 일관한다면 향후에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이 다뤄질 수도 있고 국정감사에서 사안이 다뤄지면 더 이상 회피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법적으로 고발도 할 수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바로 막바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내일은 지난번에는 정순신 씨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청문회를 내일로 연기를 했는데 송계동 변호사 학교폭력처분 불복 소송 대리한 송계동 변호사 그리고 주변 인물들은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출석을 한다는 것 같아요. 네. 송계동 변호사는 출석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또 어떤 분들 나오신다고 그러나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송계동 변호사까지만 저희가 확인을 했고 나머지 분들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난번에 교육이 상임위 현안지리 당시에 나왔던 한마니 민사고 교장 선생님하고 고은정 반포고 교장 선생님이 또 나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분들 어떤 식으로 답변 일관할 건지 아니면 답변이 바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특히 민사고나 반포고의 조치에 관해서 조치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조절했는지 확실하게 좀 세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좀 일관적으로 조금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 해가지고 따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송계동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정순심 변호사가 언론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피해자한테 사과한다는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불복 소송까지 간 것은 무책임한 발언일 수는 있지만 송계동 변호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맞아요. 자기는 변호사의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학평 변호사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송계동 변호사가 제 판단을 전적으로 따랐습니다라고 내일 발언을 할 건지 아니면 아니 와서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지는 그걸 물어볼 수 있겠죠. 관전 포인트네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얘기되는 게 반포고등학교에 강제전학 처분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서 몇 차례 회의하고 나더니 학폭 생기부 기재를 삭제하는 조치를 했단 말이죠. 이 과정이 좀 석연치 않다 이런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진산종사단 얘기를 따르면 학폭 기록을 삭제하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반포고에서는 해당 학생하고 몇 차례 통상적인 상담도 했다고 하는데 그 기록은 없고.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강제전학, 반포고 입장에서는 강제전학 처분 받은 구체적인 사유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학생의 반성과 긍정적 행동적 변화 이런 것들을 근거로 삭제했다는 것인지 좀 의문인 상황이고요.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상황인데 지난 업무 보고 때 반포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속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만장일치였다. 내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 아니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만장일치였다. 그럼 만장일치의 근거가 뭐였는지를 밝히셔야 될 것 같은데. 밝히지 않고 그냥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다라고 그냥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했던 거죠. 내일도 그러실 것 같아서. 그것도 이제 또 어떻게 입장을 반경하실지 아니면 지금 회의록이 내일 나왔습니까? 지금 회의록에 따라서 어떤 입장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 좀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송계동 변호사가 실제로 이렇게 해라고 정순신 씨에게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정순신 변호사의 적극적 요청에 따라서 학폭 사건에 대응을 했는지 그다음에 반포고등학교 삭제의 과정 그다음에 그 근거가 뭐였는지. 그때 이제 송계동 변호사님 판단에 따랐다는데 판단이 뭔지 궁금해요. 어떤 판단을. 왜냐하면 지금 이게 재심 그다음에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그다음에 행정소송 1, 2, 3심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한 5번, 6번 다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학교폭력 소송에서도 그만큼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 흔치 않은데 어떤 판단을 하셨길래 그런 판단을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시간을 끈다라는 판단을 전제 깔고 이길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소송을 계속 지속한 것인지. 자, 어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어요. 저도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읽어봤는데 그런데 그 내용 전체를 읽어보는 것보다 이주호 장관이 오늘 아침에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김종배 시선집중 출연해가지고 쭉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이 학폭 저지르면 엄벌하는 게 효과적 교육이다. 교권을 강화해서 해결하겠다라는 취지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학폭 저지르면 엄벌하는 게 효과적이냐. 특히나 이번에 보니까 4년간, 졸업 후 4년간 기록을 남겨두겠다. 이런 얘기가 핵심에 있습니다. 이거 효과적입니까? 쓰여 일단은 엄벌, 가해자를 엄벌한다는 거하고 피해자의 보호하고는 인간관계가 특별하게 있을지 조금 미미할 것 같고요. 의미하다. 가해자를 아무리 엄벌해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혀 다른 맥락이라는 거죠. 가해자 처벌하고 피해자의 보호 문제는 별도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처벌 순위 높인다고 해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형사도 마찬가지지만 뭐 형량 높인다고 해서 피해자 보호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 사실은 어찌 보면 그냥 형량을 높이는 게 가장 무책임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한 것 같아요. 돈도 안 들고 노력도 안 해도 돼. 그냥 법전에다가 그냥 규정집에다가 하나 딱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뭘 다 했다 하고 그냥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을 워낙 많이 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사실은 피해 학생이 피해 사실을 알렸을 때 현장에서 제대로 수용되고 적절한 처분이 나가고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피해자를 오히려 보호하는 것이지 처벌을 강화한다. 이렇다고 해서 피해자 보호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네. 워낙 학폭 사건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또 계시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사건 많이 보셨을 텐데. 그다음에. 교권 문제. 교권 문제 전에 이거 하나. 피해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말하자면 징계 기록 삭제하려고 할 때 피해자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다. 그 얘기 있잖아요. 합의서 받아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변호사들이 딱 느꼈을 때는 가서 합의서 받아오세요. 그래야 그러면 경감해 줄게요. 이런 걸로 딱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저도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피해자로서는 대면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가 있고 화해 관계 전문가 입회한다 이렇게 하지만 지속적으로. 협박 금지 조치로 의무화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속적으로 어쨌든 화해를 위해서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왜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그것도 조금 의문이고 합의서 받아오라는 건 금전적으로 해결하라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변호사들은 그렇게 읽습니다. 사실. 그러면 금전적 해결 가능성이 돈 있는 가해자들 어떻게 됩니까? 돈 없는 가해자들 조금. 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돈 있는 분들이고요. 이렇게 합의서를 받아올 수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돈 있는 가해자들일 겁니다. 변호사들은 그렇게 읽어요. 이런 사건을 해보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교권 회복을 통해서 말하자면 교권 강화에서 학교폭력 문제 해결하겠다. 교권 강화로 학폭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더글로리의 문동은도 학교폭력 당할 때 선생님한테 알렸지만 진행되지 않았죠. 그 당시에 교권 굉장히 높은 걸로 보였거든요. 교권이 높은 것이 교권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체로는. 그렇지만 과연 이 문제하고의 대책이 될지는 조금 의문인 것 같아요. 평상시에 평상시 민원사항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솔직히. 아니 그렇죠. 사람한테 어떤 권한을 주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거 권한을 높인다고 했을 때. 전에 한 번 어딘가에서 봤는데 소위 선생님이 초기에 잘못 개입해서 2차 가해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다면서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제 왕따를 당하던 학생이 선생님한테 왕따 당한다고 고백을 하고 신고를 했더니 선생님이 그래 해가지고 초기에 개입을 잘못하셔서 애들 반 전체를 기합을 주고 학생이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 전체 학생들한테 눈총을 받고 그 이후로 피해 학생이 자살을 이루는 그런 과정까지. 그러니까 교권보다는 이거를 전문적으로 학교 폭력을 잘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 거고 지금 결국에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학폭위가 제대로 처분을 하는 것이거든요.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학폭위 전문성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학부모님들도 다 전문성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거의 준 사법기관처럼 학생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는데 이 학폭위가 그냥 일반 교직원과 선생님과 학부모들로 그냥 구성돼 있단 말이죠. 여기 어떤 전문성이 있느냐.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 위원으로 채우도록 되어 있는 그 규정에 따르면 3분의 1밖에 없어 하겠지만 막상 학폭위 가부잖아요. 그러면 전문위원들이라고 하는 변호사, 의사, 변호사, 경찰, 판사, 검사 이런 분들은 또 시간 바빠서 잘 못 와요. 결국에는 학부모들도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의 전문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대책이 완전히 빠져 있다. 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아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